네 근데 아가씨랑 같이 갈 기분이실까 모르겠네 네? 네 아 왜 먹다 마라? 다 먹었어요 아 저 한 서방 입고 나갈 옷 좀 챙기게요 괜찮습니다 서진이도 없는데 내가 당연히 해줘야지 식사하게 분명히 남자 손수건이었는데 오민규 와이프 이 사진을? 이거 입고 가게 오던 예 감사합니다 내려오게 이 사람이 왜 그 여자 사진을? 네 저희 남편이 아직 안 들어와서요 다녀오겠습니다 어 다녀오겠습니다 어어 아니야 다녀오게 네 아 집사람 옷 좀 챙겨나갈까 아는데요 어? 아니 사람 시키지 바쁜데 자네가 뭘? 그럴 거 없네 예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